너 하체 고정... 아예 이렇게 고정하고 돌려봐 요거 밖에 못 돌아 근데 여기서 같이 하체 가잖아? 어때? 많이 놀았지? 다리가 약간... 이게 이렇게 회전이 아니고 이런단 말이야 이 왼쪽 다리를 이렇게 힘 빼고 툭 이렇게 내려놓거든? 근데 그렇게 되면은 봐봐 이게 회전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몸이 기울어 버려 그럼 여기서 몸이 돌고 싶어도 못 돌아 이게 다야 뭔가 이렇게 삐뚤빼뚤 하지 몸이 근데 제대로 도는 거는 여기도 네 여기 어깨라인도 골반 라인도 이렇게 같이 도는 거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서서 돌듯이 아 무릎을 그러면은 원래는 처음에 했었을 때 무릎을 굽혀야 몸이 돌아가는 줄 알아서 이거부터 맞췄어요 근데 이제 무릎을 신경 안 쓰고 상체만 주고 상체를 돌리면 아래서 따라오는 줄 알아요 그치 그치 이 무릎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넘어 하려고 하지 말고 얘는 그냥 굽혀 있는 거야 그냥 이 상태로 내 몸이 도는 거지 그러면은 오른쪽 무릎은 아주 살짝 펴지고 왼쪽은 조금 따라오면서 살짝 더 구부려죠 근데 일부러 내가 구부려야지 막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뭔가 모습이 이상해지지 회전이 아니고 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둘 이 치마 라인이 이렇게 아래위로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옆으로 돈다라고 생각해야 돼 하나 그렇죠 그렇지 근데 지금 너가 어차피 이렇게 몸이 숙여져 있잖아 그래서 그냥 돌아도 왼쪽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구부려지게 될 거거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로 시작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너는 어드레스 하고 그냥 옆으로 돈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렇지 너무 잘했어 그렇지 여기도 한번 돌아볼까? 이쪽도 공치는 방향도 갔다가 갔다가 이쪽도 돌아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돌아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발을 떼요 그치 이렇게 가야 돼 하나 그쵸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이게 두 다리가 같이 움직였다가 같이 이렇게 원통 안에서 이렇게 돈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뒤늦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어 고치기 고칠 수 있겠죠? 지금 안 늦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무슨 5년 친 줄 알겠어 골반이 떨어지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쫙 돌면서 오케이 좋아 좋아 하나 둘 오케이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응 이대로 돌고 여기도 이렇게 아 하나 둘 응 하나 둘 내 다리는 따라 돌면 돼요 둘 둘 오히려 다리도 도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하나 둘 자 체 잡고 해볼까 오히려 상체가 안 도는 사람은 하체를 잘 봐야 돼 하체가 이상할 수도 있어 음 상체는 요만큼밖에 못 돌거든 어차피 우리 치마가 돌아간다 생각하고 자 치마가 돌아간다 생각하고 그렇지 오 잘했어 둘 둘 오케이 오케이 치마가 돌아간다 오케이 좋아 그렇죠 다 돌아간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피니쉬 때도 너의 이 왼쪽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오잖아 그러면은 오른쪽은 앞으로 가야지 이렇게 돌아 그렇지 얘가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와줘야지 돌기가 편해 근데 너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잡고 있어 볼게 한번 돌아봐 이거 못 돌아 같이 가줘야 돼 그렇지 이렇게 쭉 가줘야 돼 백스윙 때도 왼쪽 다리가 왼쪽 다리가 딱 잡혀 있어 그럼 못 돌아 여기서 그럼 못 돌아 이렇게 같이 와줘야지 돌아 그래서 같이 같이 왔다가 백스윙 때는 오른쪽이 비켜주고 왼쪽이 와주고 칠 때는 왼쪽이 비켜주고 오른쪽이 가주고 이러면 몸이 안 아파 여기는 고정시키는데 여기를 무리하게 돌리려고 하니까 오 그치 그치 못 돌아 일단 하체 고정하고 내가 돌려볼까 이게 끝이야 너 하체 고정 아예 이렇게 고정하고 돌려봐 요거밖에 못 돌아 그래서 너가 백스윙이 요만큼만 간 거야 근데 여기서 같이 하체 가잖아 어때 많이 놀았지 응 하체를 너무 고정하려고 그러면 안 돼 움직여야 돼 오 지금 좋다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백스윙 자신있게 올라가야 돼요 하나 오케이 그쳐 자 다리 따라하고 오케이 휙 어 이렇게 살살 치지 않았어요 자 다리 쭉 오 좋아 휙 너무 잘했어 진짜요? 쳐볼까 이렇게 갔다가 내려올 때 짱 이제 몸 회전하는 거 보여주자 아까 배운 거 하나 오케이 좋아요 잠시만요 더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오케이 둘 오 잘했어 잘했어 한 번에 오케이 멈추지 말고 하나 둘 괜찮아요 이제 회전 짱 오 그렇지 그렇지 공이 계속 날아가잖아 몸이 움직이고 볼을 맞추는 그 느낌을 아니까 돌고 오케이 백스윙 때 뒤보는 습관이 생겼어 백스윙 때 뒤보는 습관이 생겼어 저요? 공을 보세요 볼 칠 때는 공 보기 아 여기를 못하고 보지 마 보지 마 여기서 보세요 백스윙 갈게 슝 그냥 이렇게 가야 돼 자 다시 다시 보지 말고 하나 둘 그렇지 치고 이렇게 가야 돼 여기서 그냥 슝 가야 돼 언니가 밀어주는 것처럼 자 자 몸이랑 같이 할 거야 하나 둘 슝 탕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리듬을 타야 돼 음 너가 힘을 줘야지 몸이 움직이잖아 근데 너무 이게 모양 만들려고 얘만 쳐다보면 몸이 안 움직여 오케이 준비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잘했다 자 시작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자 혼자 가보겠습니다 여 여 여 숭 오 헉 너무 잘했어 잘했어 하나 둘 오 하나 둘 오 앗 하나 둘 오 오 젠